아유 징그러워, 아유 징그러워, 아유 징그러워 내가 이러고 살아야겠어 나이가 몇이야 나이가 사람이 아주 없으면야 할 수 없지만은 나이만큼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니까는 파출부대 사흘 오면 끽 다시는 안 온다지 내가 파출부대도 마찬가지겠다 쓸어도 쓸은 표가 나나 닦아도 닦으면 표가 나나 집은 으드드드드 떨리게 춥지 가스 맡아가면 연탄 갈아야지 찬물에 걸레 빨아야지 아이고, 이모 낡아 빠진 가스레인지 아나 못 바꾸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겠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말아야지 미쳤어 미쳤어 지 누나 지갑 쑤셔 놓고 거기는 안양 일대가 다 나보고 미쳤다고 했으니까 여부젓집 막내딸이 미쳐서 아무것도 없이 방울 두개만 달도닥거리는 사람한테 갔다고 아이고, 내 팔짜리야 너 왜 안 나와 내가 이 영광택이한테 복수하는 길은 어느날 자는 듯이 죽어주는 길밖에는 없는데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되네요 아이영 에휴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? 지 딸은 잘 키웠더라 학교 땐 공부도 하나도 못 됐던게 학교 땐 공부도 하나도 못 됐던게 아이영 아이영